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청년들의 취업이 한 해가 다르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아이들을 키운 부모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그런 집안을 여러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나 괜찮은 일자를 잡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근래 한국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현실화되고 대내외의 불확실이 증가되고 또 한국 사회에서 기업가 정신이 상당 부분 쇠락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앞으로 기업들은 신규 고용에 대해서 대단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은 선택을 하는 존재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이를 종합해서 취업, 전직, 전업, 창업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특히 청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은 어떤가? 올해 들어서 법인 파산 건수가 법인 회생 건수를 역전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도 법인 회생 제도 도입 이후에 12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2009년도 법인 회생 신청 건수는 669건으로 파산 건수의 226건보다도 한 3배 정도 높았습니다. 법인 파산 증가율은 2019년도 뿐만 아니고 2017년, 2018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2017년도에는 2.6%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13.9%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23.1%였습니다. 법인 파산 증가율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면 회생을 위해 몸부림을 쳤지만 이제는 곧바로 파산 신청으로 들어가는 그런 추세가 또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내수업종, 패션업, 철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등이 주로 파산 신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창원, 인천, 수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대개 수출업체의 협력업체 3차 이렇게 협력업체였던 영세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 성적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2018년 전체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3분의 1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2010년 통계 자료를 작성한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1년 이상 이자를 못 내는 좀비 중소기업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년 연속 같은 이자를 낼 수 없는 기업들은 2010년도에 17.9%였으면 2018년도에 21.6% 3년 연속 못 내는 경우는 2010년도에 12%에서 2018년도에 15%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제반 한국의 기업들 상황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정시에 손을 떼는 투자자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유가정권 시장에서 정시를 투자자들이 던진 것이 7조원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1일 평균 거래액도 2018년도에 6조 5,500억 원에서 2019년도 상반기는 5조 1,800억 원으로 21%나 감소했습니다. 국내 거주자 달러예금 잔액도 6월 중순에 비해서 한 달 동안 42억 5천만 달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제반 전체적인 통계 자료를 보면 통계는 상당히 정확하니까 대체로 한국 사람들은 한국 내에 생산활동이나 투자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 국내에 대해서 생산적인 투자나 아니면 금융적인 투자를 대개 선호하지 않는 그런 추세가 요한 1, 2년 사이에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래 경제 상황을 어떤 것으로 보는가? 장단기 국고채 금리는 경제의 향방을 알려주는데 대단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장기 국고채 금리가 단기에 비해서 높습니다. 반면에 국고채 금리가 높다는 이야기는 국고채 가격이 낮다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최근에 아주 특별한 현상이 관찰되는데요. 그것은 국내 채권 시장에서 특이한 현상입니다. 오히려 2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0년 만기 국고채보다도 금리가 낮은 수준입니다. 또 3년 만기에 채권 금리가 한국은행이 결정한 초단기 기준 금리 연 1.5%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금리가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장기가 단기보다도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단기가 장기보다 더 높은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이 장기와 단기 국고채 금리 역전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지 통상투자업계에서는 경기 불황을 예고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이 앞으로 경기가 더욱더 추락하고 시중금리가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걸 뜻하게 돼요. 그러니까 장기 채권을 비싼 값에 사들이고 있다. 사모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보이는 것은 경제 상황이 앞으로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는 일반인들의 통념, 일반인들의 생각과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이 착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세 번째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19년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청년인구 15세부터 29세까지 인구는 907만 3천 명 정도가 됩니다. 이 가운데 하급을 마친 사람이 438만 정도가 되고 이 가운데 취업자 수는 329만 미취업자는 154만 정도가 됩니다. 미취업 상태로 진행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비율은 2018년도에 43%에서 2019년도에 44.1%씩 늘었습니다. 특히 취업 시험 준비나 구직 활동 같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정령 비중이 20%나 됩니다. 또 취업 준비 시험으로 분리되는 그런 숫자는 올해 처음으로 한 70만 명을 돌파했는데 그 70명 가운데서 30.7%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시험에 속합니다. 자, 그건 이제 좀 내놓기 힘든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의 일생에서 어떤 시대에 태어나는가 어떤 나라에 태어나는가 어떤 집안에 태어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직장을 잡고 일정 기간 동안 어떤 훈련을 받는가 이런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죠.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이라든지 통계 숫자 같은 걸 보면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부분들은 경제로 운용하는 철학이라든지 정책 방향의 큰 수정이 없이는 일어나기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사회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더욱 이제 1%, 2%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회의 사닥다리를 탈 수 있는 가능성에 문이 닫힌다는 것, 문이 좁아진다는 것,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물론 그 사이에도 신화를 만드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은 나오겠습니다만 성장률 자체가 낮아진다는 것은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좋은 기회를 잡을 가능성에 문이 많이 닫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나이가 드신 분 같으면 훨씬 더 선택의 폭이 좁아지지만 젊은 분 같으면 그런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무대, 바꾸어 보는 일도 자신의 선택 가운데 하나 정도로 넣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통념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다 보면 딱딱 연배대로 자신이 처리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처리하는 일도 이 활동 무대가 한반도란 땅을 넘어서는 것은 상상하기에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조심스럽습니다. 누가 개인적으로 조언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그러나 제가 지난 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결국 인생이든 사업이든 어떤 통념과의 전쟁, 새로운 생각을 해보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의 가능성의 문을 한번 열어보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런 점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